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화장목마를 소개합니다 빠밤 새끼 촬영입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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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이렇게 좋지 오 개미 해보자 꾸며보자 자, 주먹구멍 보겠습니다. 여기, 여기에 흙을 찔러서 이렇게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 예쁜 클릭들을 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. 여기, 이렇게 채와줘. 진짜 산 같다 야, 돌도 있고. 산 같애. 여기, 이렇게 섞어주고요. 마, 섞어주고. 더 안아계신데, 뒤늦다. 조심해! 마, 섞어주고. 마, 섞어주고. 마, 섞어주고가. 아빠! 화장복 밟아! 얼른! 화장복 밟아! 너가 있어! 너가 있어! 여러분들도 화장복 밟아보세요! 안녕!